자, 한편 토론회에서 이 나경원 후보를 향한 한동훈 후보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경원 후보가 자신에게 형사 사건에 대해서 청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박 법무부 장관은.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는. 본인 사건이잖아요. 그거는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수 실장님, 나경원 후보가 이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의 리스크다. 한 후보가 입을 열면 우리 당은 위험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말인가요?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은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시절이죠. 원내대표 때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공수처하고 정치개혁법, 연동형 비례대표 통과시킬 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 그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바로 사건도 사실 억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못 뽑는 기계 따로 아니고. 전화하겠습니다. 국회 못 뽑는 기계.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몇 분이 기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가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1심 판결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공의 다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정치적 타결을 통해서 법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법원 1심 판결의 판사님들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게 거의 3년이 다 지난, 4년이 다 지난 이야기인데 1심 판결이 안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타결을 지금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나경원 의원이 아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패스트 트랙이 빨리 좀 법원에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이거저거 아마 요청을 좀 하소연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관련돼서 기소된 분들은 저게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전연극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법무부 장관한테 호소할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면 검찰의 손은 이미 떠나 있고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금처럼 극한 투쟁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만 여야가 다 공익 기소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는 정치권이 반성하고 하면서 법원에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결책을 요청한다는 정도의 정치적 타결의 통로를 출구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 터로에서 불쑥 나온 것은 의도된 준비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나경원 후보가 지금 연속해서 법무부 장관 때 왜 이재명을 구속을 보시겠느냐 해서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을 하다가 튀어나온 이야기인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관계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윈주당에서 이걸 문제 삼고 나서 할 가능성은 없나요? 아니,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아니라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김근식 교수님은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지금 걱정을 하면서 톤을 다운시켜보려고 발언을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다운수를 시켜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국민이 자기가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좀 봐달라고 전화를 하고 청탁을 했다 하는 문제라면 저렇게 저렇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이 문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빨리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한동훈의 입이 무슨 리스크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당대회 후보 간의 설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중대한 형사사건의 어떤 범죄 현장을 스스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밝힌 것이고 나경원 후보는 그것이 헌법과 법주주의를 세기 위한 일반 논의였다고 하지만 전화를 한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접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저렇게 전당대회 간의 설전으로 치부할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설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이 야당이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국민들이 시민단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터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했다고 하는 민원 내용이 공소 취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면 그걸 이제 법원으로 재판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기소 행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공소라고 그러죠. 그런데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검찰이 우리가 기소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할게요. 이 논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힘으로 만약에 아주 무리하다면, 무리하게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솔직히 이제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센 민원을 한 거죠. 센 민원을 했는데 박수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게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여당의 중요한 정치인이 이것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민원을 했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여당의 라디오 토론회에서 나온, 불쑥 나온 이 문제 또 어떻게 커질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또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신경전을 펼쳤던 후보들 유일하게 한 마음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김건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는데 여기 계신 네 분 다 공감하신 듯합니다. 제가 1월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관철되지 못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국민들께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아, 지금이라도 좀 사과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를, 의사 표시를 이미 하신 것으로 문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 영부인은 공인이시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그러한 공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부인 본인께서는 억울한 게 많으시겠죠. 하지만 우리 국가 지도자의 영부인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사과를 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김 여사께서 몰카 공작의 희생양입니다. 김 교수님,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는가. 내 후보 모두 사과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 네 분이 다 저렇게 오랜만에 일치된 답변을 내놓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아침 라디오 토론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또 네 분이 다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보면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이미 민심과 당심 그리고 우리 당의 전당대 후보들조차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는 빨리 본인 스스로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것은 저 네 분 특히 원희룡 후보나 나경 후보나 윤상영 후보가 다 사과해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당시 총선 때 저 문제가 얼마나 많은 수도권에 피해를 줬고 저같이 열심히 뛰었던 송파병익 후보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갓난고추척을 겪었겠습니까? 그때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후보만 그때 비리위원장으로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산에서 난리 나서 사퇴하라고 압박받은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당이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으면 이제는 용산에 할 말을 하는 당정관계를 하자고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저분들은 윤상현 후보나 원희룡 후보나 나경 후보는 그래서 용산과 척지면 안 된다, 한동훈 후보가 잘못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되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하자면 그럼 당시 총선 때 가장 큰 이슈였고 가장 큰 파괴력이 있는 폭발적 쟁점이었던 저 문제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다 사과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해 놓고 그때는 왜 말 한마디 안고 용산 시키면 납작 엎드립니까? 저는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찬성을 했다고 하면 판도가 이렇게 안 됐을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된다고 한다면 원희룡 후보가 납장서서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한테 잘 봐야 된다, 대통령 측을 따라야 된다, 윤심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수현 의원님, 일단 내 후보 모두 김건희 회사 명품폭 논란에 대해서 김건희 회사의 사과 그리고 검찰 조사받아야 된다. 4명이 다 동의하는 상황. 대통령실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겠죠. 잠이 안 오실 거래요, 아마. 지금 김근식 교수가 이제 갓난고초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 교수님 말씀만 봐도 총선 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강한 말씀하신 건 참 처음 봤는데 아마 지금 대개 고생, 총선 때 고생하고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정말 영향이 되어서 낙선했어라고 하는 이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일 겁니다. 울컥한 게 느껴졌어요. 그럼요.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데 이런 말씀, 총선 때 김근식 교수님 대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지금 그 대파 논란과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트에 가서 대파 875원인가가 합리적 가격이다. 대통령께서 대파 가격 모르실 수 있죠. 국민들도 그것 때문에 화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랬을 때 그 뒤에 국민의힘 인사가 나오셔서 대통령이 말한 가격은 한 단위 가격이 아니라 한 뿌리 가격이다라고 이걸 국민들 분노에 불을 붙이는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 이 명품 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잖아요. 24년 1월 19일 대통령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 기록물로 취급보관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도 바로 그 3.15인 1월 22일에 대통령 기록물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국고행령이다. 대통령 기록물을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즉시 소유권이 국가에 기속돼서 신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털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께서 그제 운영에 나와서 뭐라고 하셨어요.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는 이번 연말까지 결정하게 돼 있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를 같이 수행하고 있거나 모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윤모 행정관, 어땠습니까? 김 여사께서 즉시 반환을 지시했지만 내가 깜빡이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본질적 사안을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덮고 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총선 때 심판을 받았던 대파 한 뿌리 값을 대통령은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어떤 태도가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인데 김근식 교수의 그 총선 때 갓난고초가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전당제를 통해서라도 그런 갓난고초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올바르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당장관계가 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겁니다.